게임을 꺼낼 수 있을 것인지 ? 음.. 대거트라이가 seja, 59 센터 рат Corps.. 원래 있던 것도 있을텐데 게임을 recurs어 대거 대거를 하는 이유 요새 핫플라이스죠 대거 잇츠올트 달려놓으러 갑시다 만약에 잘된다 무지막지 않은 추억 제가 뽑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레전부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레전눈이 없어가지고 유니크까진 진짜 잘 거던데 요새 레전눈이 없어 막 400개씩 들어가더라고 그럼 개망하는거거든 희한하게 요새 에디는 등급업이 나름 잘 되는거 같은데 뭐하냐 왜 안가냐 유니크 진작 가야되던데 뭐하냐 왜 유니크를 안가냐 아 아 역시 유니클 레드큐브죠 레전도 레드큐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레전은 불규죠 역시 레전은 불규 아니겠습니까 레전 확률이 한 50%? 50%랑 한 2% 되지 않나요 레전 갈 확률이 그 그냥 이렇게 보면은 참 윗잠 레전드리 산하기가 좋은거 같기도 그치 어 나도 나도 나름 윗잠 레전드리 보내기 나름 많이 한거 같은데 잘 안되더라고 와.. 안되나.. 와.. 레전들이 왔구요.. 에디 올려주겠으면 되지.. 이번에 잘 왔다.. 요새 원흥말 한번 먹었죠.. 좋지 않았는데.. 요정도면은 맨쪽이지.. 150개 정도면은.. 내 전환 갈 확률이 한 50% 되겠다.. 아니 왜 에디 에픽을 안가는거죠.. 또 이러네.. 어.. 주적이네.. 30 몇개가 썼지.. 좋지 않네.. 어.. 유니크.. 바로 레전드니까지.. 두 줄 뛰우기도 진짜 너무 빡세네.. 아.. 다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야.. 어우.. 레전들이 개이득.. 케이득 초포형 에디 030%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좀 쌓기냈지 일단 윗잠재 부터 해볼게요 자 다음 옵션 봅시다 윗잠재 클라스 한번 보겠어 뭐부터 나오겠지 어떤 옵션이 먼저 나오려나 어 인트 30% 다 쓰기 전에 두번은 봐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한 100개 던지지 않았나 아 인쇄졸 또 나왔구요 근데 이정도 했으면 쇄졸 뜰시간 지난거 같은데 음 이제 150개 들어가는거 아닌가 음 박물을 포함한 쇄졸도 한번이 안나오네 아 끝났다 와 40 40 12다 아 이거 얼마에 팔아야되나 아 40 40 12를 얼마에 팔아야되나 아 나오긴 나왔는데 옵션이 아 아니 옵션이 아 이럴수가 아아 레전드 옵션이었는데 30 20이 나왔네 아아 레전드였는데 아아 레전드를 찍으려고 했더니 레전드를 찍었네 아아 결론은 레전드네 아아 레전드였는데 그게 레전드네 레전드를 찍었어 야아 가운데 10이 나왔는데 저게 저게 나왔네 맨날 공격력만 안나와 30번 진짜 나올 때 됐는데 제가 맥시멈 썼거든요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워낙 많이 해가지고 리쯤에서 한 번 나올 때 됐지 아아 18%는 애매해서 안될 것 같은데 아 18% 할까 그랬나 위에도 애매한데 아래도 애매하네 ㅋㅋㅋㅋㅋ 아아 300억 급초 300억 급초합니다 사냥 5무 사냥 5붙 다 먹었습니다 아우씨 바로 진짜 바로 팔린 줄 알았네 ㅋㅋㅋㅋㅋ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바로 팔린 줄 알았잖아 자 개수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87만원 났죠? 응 내부가 한 4,400원이라고 치면 158억인데 자 크기에다가 플렉스 대충 1억 6천 잡으면 48억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150억 썼죠 노작값이 40 190억 썼네 맞지 clearance 300k 가격이네 일단 한 번 보자 사실 잠재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labour 위에를 바꿔야될 것 같은데 팔거면은 에디는 베스트 옵션인거 같고 아 여기 있네 제가 보다 안좋은 옵션인데 추억도 그렇고 250억에 있네 이것도 250억이네 250억 하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밴백은 조금 그렇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서 좀 많이 그런 것 같고 250억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250억 하루껏 봅니다 사냥오 무산양이 난리납니다 하루껏 봅니다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하루껏 예상합니다 투자금액이 190 이득금액 50억 50억만 좀 이득 봐도 괜찮겠습니까 250억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여기다가 인첸 덜 바르고요 데미언이냐 루시드는 좀 그럴 것 같고 루시드 발라줄까요 스탯이 없잖아요 스탯이 없잖아요 그래도 화려한 데미언 발라주겠습니다 소울까지 2백 260억 하겠습니다 260억이면은 내 느낌으로 하루껏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좋구나 이렇게 알아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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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고맙습니다 marathon 수영 Duncan 콩